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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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해야지 부모아 까꿍 봄이 어디갔나 쌤이 어디갔나 까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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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늑대해 까꿍 아빠 늑대해 늑대해 보라고? 늑대가 뭔데? 아빠 늑대야 아빠 늑대야? 응 쌤이 지금 문어뜨려 볼까? 응 응 와아아아악 나도 아빠 아빠 봄이 잘 봄이 봄이 문어 이리 와봐 됐어 어? 봄이깐 냅어 봄이 재밌어? 봄이 재밌어? 어이구 조심해 어이구 넘어졌어? 봄이 정도 봄이